축산물 품질평가원 축산물 품질평가원 안녕하세요. 축산물 품질평가원 원장 장승진입니다. 우리 축산물 품질평가원은 축산분야 3대 혁신과제를 선정하여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째, ICT 등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국민과 함께 축산물 품질평가 프로세스에 혁신을 이루어가겠습니다. 둘째, 축산분야 유통정보와 데이터를 연결하고 개방하여 유통서비스의 변화와 혁신을 이끌어나가겠습니다. 셋째, 축산업의 사육, 방역, 지원 등 모든 정보를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스마트 축산정보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우리 축산물 품질평가원은 미래 축산의 중심, 명품 K축산물 만들기의 선도자로서 끊임없이 변화하고 혁신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농식품산업, K축산 파이팅! 작고 사소한 것이라도 국민과 함께 변화한 미래를 위한 혁신을 이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